김해 지역의 제조업체 수가 사상 처음으로 7천 개를 넘었습니다. 김해 씨가 제조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월 현재 모두 7,053개로 2010년보다 12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근로자 수도 8만 3,296명으로 2010년보다 7% 정도 늘었습니다.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 만 400여 개에 이어 김해는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 수도 올해 243개로 2010년보다 82개사가 늘었습니다.